4월 첫째 주에 시크릿 공략주로 공략한 섹터입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이 있으셨다면 충분히 맞힐 수 있으셨을 텐데요. 제가 준비한 이번 주 시크릿 공략주는 바로 고려 시멘트입니다. 아무래도 시멘트 및 레미콘을 제조하고요. 판매하는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. 시멘트 사업 부분이 매출 증대 및 오히려 사업 역량을 좀 확대해서 강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. 토질 안정 계량용, DCM용, 차수벽 공정용, 공사용 등 고기능, 고내구성 등의 성능을 부여한 고객 맞춤형 특수 시멘트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핵심 기술 고유율 혼합 설비 등 아무래도 이러한 것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경쟁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글로벌 인프라 투자 확대가 계속적으로 중국, 미국, 인도 등 전 세계 선진국이다, 개발도상국 등 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국내 건설업체 및 건설기계업체들도 수혜가 바로바로 이어지면서 실적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국내 정책도 지금 마찬가지로 수혜가 좀 따른다고 볼 수 있는데요. 작년 국내 건설 수주를 보시면 주거형 건축이 93조 원이나 됩니다. 전년 대비해서 무려 42%나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. 비주거 건축에 대해서는 57조 원으로 전년 대비 11%를 증가했습니다. 아무래도 이러한 증가율 자체가 워낙 3%, 5%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42%면 정말 역대급으로 큰 증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건설 수주에서는 투자로 이어지는 건설업종으로 사이클을 감안할 때요. 올해는 전국적으로 건축, 착공 등 증가가 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서 가장 먼저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콘크리트 혹은 시멘트 업종이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. 봄철에 건설 성수기 등으로 인해서 시멘트 대단히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까지 퍼지면서요. 이러한 관련주들의 업적 실적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작년 한 해 건설사들의 가파른 주택 수주 여기에 따라서 지금 착공 증가가 올해부터 좀 이어지고 있고 4분기부터 수요가 또 다시 크게 좀 증가하고 있는 예상치보다도 더 크게 상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. 아무래도 올해는 본격적으로 투자하고 주거용 건축물 착공 등이 중심으로써 콘크리트나 혹은 시멘트 등의 수요가 굉장히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관련주 경기 민감주로서도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끄리 공략주를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. 아무래도 매매 전략을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주가 흐름을 보시면 3,930원의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. 3,930원에서 3,800원까지 이 구간의 밴드 안에서 진입을 하시면 충분히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1차 목표가는 4,300원, 전 고점 부근 4,300원까지 바라보셔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